오늘은 정샘물 에센셜 스킨 뉴더 쿠션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품에다가 리필이 두개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꿀 득템이죠 열어보겠습니다 어허 원품에다가 리필이 두개나 대박이네요 뭐 이거 또 하나 있네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예쁘게 정샘물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입니다 손상 모발 구원템 오리지널 미니 스프레쉬 입니다 브러쉬 모발 손질용 브러쉬죠 제조는 영국 다음입니다 저 자극 각질 케어 네요 1 플러스 1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 젤 한정 세트 다음은 또 제가 산 아이템은 뷰티 아이템은 아토덤 립스틱 빠른 보습 두개 1 플러스 1이죠 다음은요 먹는건데요 저분자 콜라겐 입니다 80호 저분자 콜라겐 여기까지 현빈티비 였구요 정샘물 에센셜 스킨누더 쿠션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하지만 데뷔